손 끝에 빨간색은 붓으로 칠해주신거에요 여기서 마스크를 해가지고 다 했던거에요 저는 귀찮아서 그냥 붙이를 하는데 빨간색에 깜짝색 살짝 타면은 부채색이 되기 때문에 부채도 잘 되기 때문에 아 그럼 그 마스킹 정말 하기 싫잖아 얼른 무식하게 해야지 뭘 웃겨 무식하면 달려야죠 작업은 쉽게 편하게 스트레스를 안받으셔야 상대적으로 비교할게요 사업 비교할게요 아 저쪽만 방향 잘 보셔야 되겠네 방향 잘 보셔야 되겠네 아씨 이게 되게 악범죄는거 같아 이렇게 가져와서 쏙 춥니다 보건조일이 자꾸 빠져가지고 큰 놈이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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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어